서울부부의 귀촌일기 눈사람 만들 수 있겠다 조심해 안 미끄러질게 누가 아침에 걸어갔나 봐 이 사람 왕 크게 만들어야 겠다 여기 아무도 안갔나 봐 이렇게 아무도 안 밟은데 오랜만에 본다 여기가 더 많아 한 번만 봐 한 번만 봐 한 번만 봐 앞으로 날라간다 한 명도 안 밟았다 강원도 산골 같다 강원도 산골이야 진짜? 해녀다 해녀 해녀다 이따가 저녁에 나와야 돼 어두우니까 지금은 그냥 들어가고 저녁에 데리러 와 어두워 날 것 같아 좀 들어가 김치찌개 불 껐는지 갑자기 기억이 안나 썩떡 잘 보고 앞에 조심해 도착하면 전화해 눈이 눈으로 들어간다 아, 하얘졌다 아, 하얘졌다 눈치우는 차 갔다 왔나 보다 눈치우는 차 갔다 왔나 보다 오, 미끄러워 오, 여기도 쌓였어 자, 눈 구경할래? 눈 온다, 눈 봐 아, 눈 진짜 많이 온다 우와 눈치구는 안쪽으로 밑으로 이산 stand 아, 네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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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! 눈 할 게 없어. 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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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쓰러지면 안돼 점점 녹는구나 안돼 안돼 우와 미국에서 온거네 우와 와 땡큐 존 잘 먹겠습니다 진짜 많이 보냈다 이거 뭐야 완전 처음 보는거야 이거 찢어졌다 내가 뜯다가 찢었나봐 에이씨 바로 먹어야지 음 음 맛있다 한국 감자칩이랑은 좀 다르네 엄청 짜 우와 육포다 육포 우와 나 이거 진짜 좋아하는데 진짜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짠 미국에서 온 육포 오 오 아까 내가 실수로 뜯은 감자칩 이건 아직 안 뜯어봤어 어 나 건가루 먹고 싶었는데 진짜? 네 튀긴거야? 그러게 오 엄청 달어 뭐가 붙어있다 애플 맛있다 맛있다 이거 다 먹겠는데? 큰일났다 나 이거 진짜 맛있다 나 건가루 진짜 안좋았는데 이거 진짜 맛있다 응? 바나나 빈 바닐라 빈 고맙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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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다